제10님 도르트먼트가 리그 우승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시키는거에요? 결국 분데스리나 마찬가지인데 왜 바이올렛미넨이 그렇게 많은 우승을 하냐 그거 아세요? 독일에 가서 독일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나중에 아실 수 있는건데 바이올른주는 바바리안이라 그래서 독일의 같은 독일 게르마 민족이랑 자기들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깜짝 놀랬는데 바바리안들이 맥주를 좋아, 옥토버 페스티벌 이런거 아잖아요? 뭐 그런거 하면서 이제 먹는 음식 소위 말해서 푸티체 같은거 그런 빵같은것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독일 가서 독일 고 아시죠? 고 윈도스토퍼 만들고 고텍스 만드는 회사 거기랑 유벤투스나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입는 베이스레이어가 있었어요 갖고 있는데 지금도 20년 된거는 최고에요 최고 모든 베이스레이어 중에서 최고인데 한겨울에는 그거로 너무 옷이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고 윈도스토퍼를 유벤투스나 레알 마드리드나 바이레미넨 팀들이 챔피언스 리그는 다른 나라로 가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탈리아 선수들이 독일에 한겨울에 가거나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선수들이 독일이나 영국 같은데 추운 나라 가면 추우니까 경기할 때 그래서 베이스레이어를 입기 시작한거에요 처음에 근데 첫번째 방한용 베이스레이어를 유벤투스 애들이 고어 스타와 단독 계약을 해서 입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보여드릴까 야 이거는 진짜 아무도 안 보여주는 건데 오늘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횡재한 건데 이게 2000년에 만들어진 콘케이브라는 윈도스토프입니다 고어 사에서 만든 여기 보시면 이게 유벤투스 선수단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로고 보이시죠 이게 베이스레이어의 시작이에요 이 제품은 라시 제품인데 여기 윈도스토프 로고가 딱 있죠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구할 수 없는 거라서 영상을 안 만드는 건데 한겨울에도 요거 하나 입고 요거 하나 입고 있으면 이 앞쪽이 안 추워요 이 앞쪽이 바람이 들어오지도 않고 춥지가 않아요 땀 배출 이걸 입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몸에 땀은 있고 바깥 통에 땀은 있는데 이건 안 젖어요 근데 이게 왜 재량 생산이 안 됐냐 축구 선수들이 이 가멘트가 두께가 약간 두껍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 옷이 약간 빳빳하니까 여기 엘라스틴을 포함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냐를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독일에 가서 이 유벤투스 레알마드리데이 선수들이 입고 있다는 걸 알아 가지고 요거를 수입을 하려고 독일 본사를 찾아간 거예요 한국고 본사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거절당했죠 거절을 당했는데 제가 집요하게 이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독일로 갔어요 독일에 갔는데 독일에서 고본사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이제 뭐 뭐 축구 관련된 얘기하고 같이 축구 유로 대회를 그때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스가 그때 우승하던 때였는데 2000년이었나 그게 제가 얘기해본 바로는 제가 이제 그 뮌헨에서 만났거든요 전부다 뮌헨에서 만나는데 뮌헨에서 만나서 그 친구들 그 사이에 4명 5명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바이예른 출신인 애들은 바이예른은 다르다는 거예요 바이예르미네는 바이예르미네는 걔네들은 바바리안이고 자기들은 문화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 바바리안들 바이예르미네는 바르셀르나처럼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에요 독일에서 독일 연방국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왜 얘네들이 좋은 선수를 많냐 독일 바이예른주가 독일에 있는 모든 주를 통해서 가장 잘 살아요 제일 부자에요 그래서 거기에 bmw 본사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뮌헨에 독일의 수도가 뮌헨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다 있어요 유명 기업들도 다 있고 도르투문트는 북쪽이죠 남쪽에 있는 바바리안들이 보기 바이예르미네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 북쪽에 있는 애들 거짓들이에요 함부르크 뭐 얘네들은 좀 쉽게 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돈으로 다 쳐발랐어요 독일 국가대표팀이 예전에 70년대도 마찬가지고 뭐 그니까 바이예르미네는 사실 분대수에 늦게 뛰어들었거든요 요게 뭐냐 요게 키카에서 만든 1900 메뉴도 나왔지 출판연도가 뭐예요 이 책이 뭐냐면 독일어로 되어있는 건데요 키카에서 만든 분데스리가 40년에 기록 기록을 해 놓은 책이에요 여기에는 그 선수들의 모든 매년 옛날 거 기록들 승패 이런 것부터 해서 여기에 선수들 명단 도르투문트도 있죠 우승했던 때 그 다음에 40년간 뛰었던 선수들의 리스트 통계가 이렇게 따라 붙어있어요 이렇게 따라 있어서 여기 차분근을 찾으면 차분근 나와요 꼭 그대로도 나오고 여기 이 책을 제가 80 몇 년에서 한 건데 이거를 이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기록에 분데스리가 기록에 근데 이런 여기 도르투문트는 아쉽죠 저는 제가 이거를 할 때는 대클래시크라는 걸 몰랐어요 두 팀 간의 라이벌이 있다는 걸 최근에 이제 사실 그런 건 최근에 알았어요 왜냐면 분데스리가 중계를 하더라도 독일 분데스리가 역사에 대한 것들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책이 있다 하더라도 뭐 여기 대클래시크라고 뭐 소개되는 건 없었어요 옛날 선수들 옛날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베켄바오 뭐 18 몇 살 때 막 이런 건데 이게 게르트 뮬러도 있고 이게 매니아인가 이게 뭐지 하니간 여기 이 도르투문트가 만약에 바이렌민을 잡으란다 그럼 돈을 써야 돼 도르투문트의 구장이 베스트팔렌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바이렌민의 미네올림픽 스타디언 가면 경기장 웅장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그 지상에 이렇게 이렇게 돔처럼 새어 있는 게 아니라 공원이 이렇게 있으면 공원 밑으로 이렇게 쭉 깎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이하게 그 구장이 공원을 이렇게 그 미네올림픽 공원 이렇게 쭉 들어가면 맞은편에 BMW 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 보면 구장이 이렇게 밑으로 쭉 꺼져 있는데 되게 특이한데 돈이 많아야 돼 돈이 보면